과장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? 황치즈 5종 새로 나오신 거 아시죠? 알죠 알죠 아니 5종 진짜 지금 맛있어서 잘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5종 잘나가니까 아 신메뉴를 또 만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뭐 어떤 거 만들려고? 또 황치즈 만들래요 또 황치즈 황치즈 빙수 그것도 개발하는 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파 됐어요 지금? 네 나왔습니다 아휴 비주얼 황치즈 아휴 이런 게 이게 비주얼은 좋다 이거야 근데 근데 이거 먹었을 때 이게 맛있는데? 아 근데 이건 뭐야 도쿄롤? 아 이게 도쿄롤 맛있는 거 알아 근데 황치즈랑 이 조합 요렇게 요렇게 먹으면 요고 아 이게 이게 맛있겠냐고 어? 맛있는데? 출시해도 되겠어 그래서 나왔어요 황치즈 크림을 가득 붓고 귀여운 삼구 과자를 콕 올려서 같이 먹는 재미까지 쏠쏠히 챙긴 황치즈 빙수 앤 황치즈 도쿄롤 디저트 상구 매장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디저트 상구 매장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